하지마 몰려 딱 여기 온 거 걔들한테 복수하러 온 거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이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로 일하던 편의점에 온 거 시스티베어 딱 찍혔어요 분들 목소리 하나 쫓아 대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왔어요 나도 월호가 죽은 거에 책임감을 느껴 이준아 난 정말 너까지 잘못되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브야 용서할 순 없을까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넌 뭐 얻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넌 월호나 나 같은 애들 관심도 없었잖아 니가 당했으면 말했겠냐고 아 이게 누군데 나한테 지X냐고 찌질이 새끼나 뒤졌다고 걔 오발을 떨지는데 지가 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지X야 너 어제 뭔 일 있었지 너 어제 뭔 일 있었지 야 미친 거 떴다 미친 거 너희들은 학생이 아니다 범죄자죠 잘못을 했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 그치 너 희망했으면 좋겠어 너 죽였는데 너 죽였지 너 죽였지 너 죽였어 야 야 야!